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30분 30일 공부 3030 프로젝트 벌써 22일차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30분 30일 공부 그 어려운 일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30분 70분 30분 하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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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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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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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안녕. Stepha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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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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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